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 모 씨 관련 소식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범행 동기를 묻자 김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명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제가 문구를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1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행 사주한 사람 있습니까? 가입한 이력 있으십니까? 영장 실질심사 출석할 때 기자들 질문 받는 사람들 저희들 참 많이 전해드렸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변명문 있다 그거 참고해라. 아니 변명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반성문이 아니라 변명문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눈에 띄는데 김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에 유치장을 나서면서 기자들로부터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왜 찔렀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김 씨는 흉기로 이 대표를 습격할 당시에도 이 문서를 미리 호주머니에 넣어둔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김 씨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저지른 주요 증거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본인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변명문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지금 경찰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내용이 조금 알려졌는데 일부만 알려졌지만 정말 황당합니다. 국민일보 2면입니다. 이재명, 습격범 김 씨. 8쪽짜리 변명문에 역사적 사명 갖고 한 일이다. 역사적 사명을 갖고 한 일이랍니다. 계획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이미 변명문에 원본이 저장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부터 썼다는 거죠. 이 변명문, 이건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것 같고 게다가 유치장 안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는 지금 삼국질을 읽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대 범죄, 다른 피의자들하고 굉장히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치장에서 어떻게 보여 삼국질 읽느냐 궁금해하실 텐데 경찰한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책을 읽고 싶다. 그래서 경찰이 그런 목록이 있는 모양입니다. 유치장에서 피의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책의 목록을 갖다 주니까 그중에서 삼국질을 골랐고. 그래서 그 책을 다 잘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나 읽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물어봤던 모양인데 그런데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고 이 사람 그리고 식사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중대범죄, 특히나 살인미술이라든지 이런 범죄 피의자들은 범죄 이후에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거든요. 그런데 식사도 꼬박꼬박 잘하고 지금 이제 모자이크를 자체적으로 언론에서 치긴 했지만 저런 모습도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보실 거예요. 보통 저렇게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호송돼서 가는 피해자들 어떻게 하죠? 모자를 쓰거나 호개를 숙이고 지금 겨울이니까 외출을 둘러쓰고 하는데 본인 얼굴 저렇게 당당히 드러내고 심지어 현장에서 취재진들을 응시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사실이 사실 우려돼요. 첫째는 모방범죄 나올까 봐 걱정되고 이거 어 이러면서 나도 이런 사람 비슷하게 한동훈 위원장 협박했다가 잡혔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런 협박이나 이런 테러범을 보면 또 누가 나서서 저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데 이 범죄자의 유형 어떻게 보십니까? 저 사람이 오랫동안 지금 살인을 계획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나서도 지금 보여진 모습이 너무너무 당당한 거죠. 보통 같으면 본인이 좀 반성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반성문도 아니고 변명문이라는 걸로 미리 준비했다는 거. 그러면 결국 본인이 뭔가 확신에 차있다. 자신을 좀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신념 위에서 나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 요즘 워낙 세상이 좀 흉흉해지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개인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정치권 전반에 지금 퍼져 있는 혐오, 분열, 증오,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특히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정하고 대화나 타협을 통해서 뭔가를 합의를 이뤄나가기보다는 무조건 상대를 증오하고 저런 식으로 내가 테러를 가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치권이 일단 좀 자기 반성부터 하면서 이런 정치 혐오나 이런 것들을 건강한 공론의 장으로 좀 만들 수 있도록 저는 정치권부터 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씨가 문 전 대통령이 있는 평산마을 인근 울산까지 방문했었다. 이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김 씨가 간 곳이 여기가 다가 아니래요. 이 사람 동선을 봤더니 지난 몇 개월 동안을 이재명 대표 동선을 거의 따라다니다시피 했답니다. 봉화마을에서도 김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착이 됐습니다. 김 씨의 전국이 포착이 됐습니다. 김 씨의 전국이 포착이 됐습니다. 김 씨의 전국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화면 보시죠 봉화마을입니다 취재진들 속에 이번에는 머리에 모자도 안 쓰고 그냥 마치 취재진의 일부인 것처럼 저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은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 지금 호주머니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잠시 뒤에는 바위 뒤에 혼자 또 앉아있어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찍어보세요 지금 김두관 의원이나 다른 분들 얘기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혼자 나중에 이 그림을 돌려봤더니 여기도 와 있었어라는 겁니다 한국일보 11면 보시죠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닌 동선을 지도로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한국일보 11면을 근거로 그랬더니 파란색이 이재명 대표가 움직인 동선이라고 합니다 부산 거쳐서 양산 김해봉화마을 그리고 저쪽 울산 옆에 양산 쪽 그쪽도 지금 움직였는데 빨간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김 씨의 동선입니다 같은 곳에 찍혀 있잖아요 같은 곳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가는 곳을 이번만 따라다닌 게 아니라 거의 같이 움직였던 거군요 맞습니다 지난 13일에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과 또 지난 1일이죠 김해봉화마을에 나타났다는 사실과 함께 또 추가로 1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도 들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원래 2일에 이 대표가 부산 가덕도 방문 이후에 평산마을에 오후에 이동할 예정이었던 것은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었는데 이 일정을 사전에 알고 사전 답사를 평산마을로 떠났던 것이 아니냐 이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6월부터 6차례나 이 대표를 따라다녔다 이렇게 경찰에 또 진술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저희 취재에 따르면 김 씨가 작년 4월에 민주당에 당원한 당원 가입한 권리당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4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1,000원씩 8달 동안 당비를 내왔던 인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변에는 이재명 대표의 일정을 미리 알기 위해서 당원 가입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실제 권리당원한테 이재명 대표의 일정이 시시각각 공유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지자들, 권리당원이 지역별로 모여있는 채팅방이나 SNS 등을 통해서 사전에 미리 그 정보에 대해서 입수했을 가능성 등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동선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해당 거주지를 기점으로 해서 권역별로 지지자들이 단체 채팅방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서 미리 좀 공유가 되거든요 일부는 이제 도당이나 해당 지역 도당 관계자들이나 당 보좌진들을 통해서 대표가 이 지역에 내려온다고 하면 그 일정을 좀 공유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권리당원비까지 내면서 가입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의 여당에 가입을 했다가 또 작년부터는 민주당에 가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범행과 연관이 돼 있는지는 경찰이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경찰은 김 씨의 범행을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음모론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서 지금의 이 상황을 이게 정치의 양 극단 때문에 일어났다고 지적을 하는데 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적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례 시도에 배우가 밝혀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냥 혼자 하고 끝났다 이렇게 사실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엄청난 장기 계획인데 일상을 사는 개인이 그렇게까지 장기 계획을 세우고 가장 이상한 점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적 보유를 가지고 너무 왈괄부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이용하고 싶은 의도나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발적인 사건을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입당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은 차차 밝혀지겠죠 계속 저희도 추적할 생각입니다 평소 강성 발언을 이어가는 정청래 의원조차 김어준 씨의 저런 공격적인 질문에 뭐 따져봐야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지금 이게 음모가 있고 누군가 어떤 세력이 계획했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정청래 의원이 정말 오랜만에 옳은 말씀하셨고 거기에 비해서 김어준 씨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분열 그리고 그에 따른 음모론을 생업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분이 김어준 씨 같은 분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보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사건은 단독 범행이 아닌 것 같고 그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밝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 밝혀야 합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걸 듣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음모론을 만들거나 또는 그것에 동조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김어준 씨 같이 유사 언론, 언론을 참칭하면서 국민들을 자꾸 분열시키고 뭔가 이상한 생각에 빠져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생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유튜버들이요 요즘에 이재명 대표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있지 않습니까? 이 서울대병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상당 부분 관련자가 아닌 유튜버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2일 날 사건이 일어났고 이날 서울대병원에 이 대표가 오기도 전에 이송이 예정돼 있다는 얘기만 듣고 유튜버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몰려든 유튜버가 무려 50여 명이었다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사실 코로나 상황 해제됐다고는 하지만 종합병원은 여전히 마스크 써야 되거든요 마스크도 안 쓰고 상당수가 그리고 이제 셀카봉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현장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수가 파란 목도리를 아마도 이제 민주당 쪽의 지지자들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병원 상황이라든지 뭐 이송 여부 이런 것들 계속 생중계하다시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의료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위급한 생명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런 의료현장을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게 만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병원의 입구에 몰려드니까 병원 쪽에서도 안전사고가 우려되니까는 저 사람들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출입 통제소도 선출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 뭐 의학연구협실센터 그쪽에서 했었는데 거기도 사실 원래 기자증을 정식으로 폐용한 기자들만 들어와야 되는데 저런 유튜버들이 다섯 명이 그냥 뭐 기자증 없이 바로 난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 측이 기자증 소지한 사람들만 들어와라고 하고 이 사람들을 통제를 했는데 저 통제선을 뚫고 저렇게 들어왔고 보시는 대로 이제 경찰이 제지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어제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정치 현상의 현장에서 어떤 유튜버들의 저런 복잡하고 과격한 이런 행동이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지금 거의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본인들은 유튜버로서 자유롭게 활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현장에 어떤 정치 행사 가보면요 행사 관계자나 지지자들보다는 거의 유튜버들이 현장을 점령하고 있고요 그걸 또 여과 없이 보여주면서 특정 이론 특정 논리랄지 지지랄지 이런 것들의 확증 편향을 증가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현장에서 그 유튜버 지지자들끼리 두 사람 또 싸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상대 진영 자기들이 지지하지 않은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욕설을 퍼붓거나 그러면서 현장 정체를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이게 그 현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유튜버들이 지금 정치 양극화 대결 이런 것들을 너무나 강화하고 있고요 물론 이거를 이제 편승하는 정치인들도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제 TV조사 9시 뉴스 마지막에서 앵커의 오늘에서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21세기의 SNS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어두운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 이 문제도 그들에게 지금 스스로 자정 노력도 해야겠지만 뭔가 좀 규칙이나 이런 질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질서와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짚어보죠 이재명 대표가 불의에 습격을 당해서 지금 빨리 쾌유를 모든 사람들이 아마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됐고 건강 상태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는데 그렇다고 이게 무슨 하늘이 도운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의겸 의원 SNS에도 비슷한 글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내용인데요 그 제목이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그렇게 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사진을 같이 올렸는데 이재명 대표 왜 소년공 시절에 흑백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올리면서 의사가 천운이라고 했다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면서 하늘이 이재명의 쓰임새를 예비하고 있다 하늘이 이재명의 쓰임새를 예비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예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가혹하게 단련을 하겠느냐 그야말로 정말 명비어천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글을 올렸는데 아무래도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 현재는 비례인데 그 지역구, 군산 쪽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다 보니까 공천식사 앞두고 지금 약간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정한 뜻이다 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가호랍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지난번에 비슷한 테러를 당했던 송영길 전 대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접견한 변호사를 통해서 송영길 전 대표 메시지가 전해진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치명상을 피할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대표를 소중히 쓰시려는 주님의 가호가 있었기 때문이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송 전 대표도 역시 과거에 서울시장 선거 때 쇠망치로 머리를 맞아서 쇠망치 테러를 당했다 이런 일이 있었죠 본인도 그때 기억이 난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지칭한 건데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이런 테러 사건을 놓고 이재명 대표를 다소 신격화하려는 그 당 내부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경 전 부대변인도 이재명 대통령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이번 테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해야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모습들을 놓고 다소 우려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용, 활용을 이걸 선거에 활용해야 된다 활용하겠다 글쎄요 여기까지만 하죠 더 논평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날이 너무 신나가né 근데 이 희망 Standing 검색iedy 이번 발음 시작인 검색해를 dia 관제 oki 感じ ila 감사합니다.